반갑습니다. 김선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즘 많이 추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감기 안 걸리려고 자꾸 폴라티 입고 다니는데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이제 추워질 때는 가급적이면 실내활동 위주로 하거든요. 그냥 연구실에 박혀 있거나 집에서 뭐 그냥 좀 쉬거나 근데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심지어 오늘 촬영을 오기 전에도요. 제가 체력관리 때문에 웬만하면 산책도 안 하는데 그냥 이번 주 내내 제가 무슨 동네 12바퀴 산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지? 선덕이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산책을 좋아해서 산책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많을 때 산책을 하는 인간이라는 걸 요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산책을 해도 뭔가 생각이 정리가 된다? 글쎄요. 저는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산책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 그렇지? 요즘 11월, 12월은 입시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시기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강사가 조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시 생태계에 저는 조연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인 여러분은 조연이 이 정도면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뭔가 생각을 골똘하게 해가지고 해결책이 보이냐? 속이 시원해지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불안하기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나의 깨달음이거든? 얼어있는 느낌? 난 내가 얼음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얼음 땡 이런 느낌인데 누가 땡을 해주지도 않아가지고 자꾸 그냥 얼어있어. 누가 땡이라도 해주면 내가 뛰어가거나 움직이기라도 하겠는데 생각이 요즘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지인 중에 약간 이런 사람의 심리? 정신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걔가 이제 이렇게 던져준 어떤 글 같은 거에서 스치듯이 이걸 마주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리가 결정을 할 때요. 돌이켜놓고 보면 그 당시에 그 결정 있죠? 돌이켜놓고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게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난 이거 듣고 진짜 머리 한 대 땡 맞는 느낌이었거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 정도 케이스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실패도 아무런 성공도 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3개 중에 여러분이 가장 안 좋은 걸 잘못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나이 어리시고요.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번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 올바른 결정을 한다의 10%를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신데 이 올바른 결정은 그냥 내가 잘라서 이 필링으로, 본능으로 이런 느낌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돼. 라고 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경험치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치? 잘못된 결정을 해서 실패를 해본 경험치가 남아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구에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인간만 무언가 이록하고 무언가 마그마처럼 뜨겁게 살고 그렇지? 막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당연히 이 친구들도 저는 잠복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약간 휴직이어서 뭔가 동면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기에서 진짜 끝나버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구성비상 표준 전공규분포가 되게 무서운 표잖아. 그렇지? 양극단에 우리가 있어야 뭐라도 맛을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움직여 봅시다. 우리. 실패를 해도 좋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젊고 지금의 실패는 나중에 성공을 위한 경험치가 될 테니까요. 이런 부류로 있어도 되긴 하는데 너무 오래 있진 맙시다. 그런데 여기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각만 하고 있는 2단계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퀘스트를 찍기에는 말에 책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부터 퀘스트 찍고 나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움직였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장담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움직여 볼 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 퀘스트를 찍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 지금 약간 얼어 계시는 친구들 그렇지? 얼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 도움을 주려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에요. 난 내년도에 9월 달에 수시원서를 써가지고 난 수시로 꼭 대학을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수시파분들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시느라 정신 하나도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쥐어짜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수시파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전념으로 내신에 집중하세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내신에서 100점 맞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신에서 뭔가 100점을 맞을 자신이 있으세요? 기웃기웃하지 마시라니까요. 일단 그거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기웃기웃을 어디에 하지 말라는 거냐면 내신 기간에 수능도 조금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11월 20일쯤이니까 이제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한 20일 정도 남았을 거거든요. 학교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크게 잡아서 한 3, 4주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3, 4주 잠깐 수능을 손에 내려놨다고 해서 여러분 내년에 수능 점수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무언가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별 영향 없어요. 수능은 다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신에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집중을 하시는 게 내년도에 여러분의 건강한 입시를 치를 때 가장 탄탄대로를 열어줄 거기 때문에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수십화 분들은 눈앞에 있는 법 내신이 나의 보석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정시파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가끔 정시파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시파를 선택을 해. 빠를 때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전 정시팝니다. 막 하면서 외치고 다니거든. 근데 이게 수능 공부가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절대평가 과목 강사인 저도 예전에 상대평가 시절에 비해서 강사로서 노동량이 줄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제가 노동량이 늘었다는 거는 여러분의 공부량도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평가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쌤들이 많이 공감들 하세요. 차라리 예전에 상대평가 시절이 조금 더 직업적으로 좋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오히려 더 빡세다. 지금. 그렇지? 영어가 이 정도면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부는 상더미겠죠. 할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시파분들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너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마그마가 돼야 돼. 왜? 잘 들어봐. 2025년 1월 1일이 밝았어. 이때 책상에 탁 앉아있어. 이제 고3이 된 거지. 이때 참담하면 안 돼. 너는 너의 고3을 참담하게 시작하고 싶니? 찬란하게 시작하고 싶니? 당연히 찬란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참담하게 시작하는 걸까? 11월, 12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 했다는 것을 누가 알아? 자기 자신이 알아. 그렇지? 그러면 25년 1월 1일 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참담한 거야. 왜 참담하지? 지금 수십파 애들은 내신 공부하느라 하고 싶은 수능 공부도 많이 못하고 있거든. 그 기간에 네가 조금 팍 해가지고 조금 치고 나가거나 격차를 벌려줘야 되는데 똑같아. 내신 한 친구나 안 한 친구나. 그러면 이제 직감하거든. 아, 나 밀렸다. 그렇죠? 너무 차가운 말인가요? 차갑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 이거 수능입니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싸워야 될 것이 약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심리적으로 안 좋은 것을 마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정신적 주치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1월, 12월에 뭔 계획을 하고 막 그럴 거 없어. 일단 그냥 열심히 살아봐. 일단 열심히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 진짜 1월 달에 도깨비 돼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다 들어받고 다닌다. 막 히스테리 부르면서.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자, 이제 N수 고민하시는 분들. 그렇지? 일단은 먼저 한 해 수능 공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도 N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공부를 바로 시작하시기에는 뭔가 시동이 안 걸릴 거야. 보상 심리도 조금 생기지? 맞아. 1년 동안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진짜 놀 거 다 참아가면서 맛있는 거 먹을 것도 다음날 컨디션 위에서 참아가면서 공부했잖아. 그렇지? 또 잠은 얼마나 못 잤어. 잠 많이 자면 막 자책하고 12월 1일부터 그냥 수험 생활 다시 시작하면 어때? 그렇지? 그러면 지금 퀘스트 찍는 걸로 기준해서 한 일주일 정도 편하게 쉬고 12월 1일 조금 더 놀고 싶어? 안 놀면 안 될까? 그렇지? 우리 있잖아 N수를 한다는 건 네가 또 다른 선택을 해서 그 길을 완전 반탁반탁하게 빛내보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럴 거면 너무 세간에 막 떠도는 이야기 있잖아. 뭐 제소는 1월 달부터 시작해도 된다. 3월 달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건 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진짜 12월 한 일 진짜 늦으면 한 12월 10일 정도부터 시작하면 어때? 이게 시작점을 정해두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그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면 12월 10일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12월 9일까지는 뭘 할 수 있어? 원없이 놀 수 있잖아. 근데 워너피 놀아야 내년도에 그 워너피 놀았다는 기억으로 버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워너피 놀려면 워너피 휴식을 하려면 시작점을 꼭 정해놓고 놀아. 아시겠지? 그냥 생각만 너무 많고 언제부터 공부 시작하지? 뭐 애 뭐 막 재소학원에서 막 문자도 오고 하니까 한번 설명해나 가볼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데 그걸 주체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야. 너의 시작점을 딱 정해놓으면 그걸 네가 이용을 하지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아시겠죠? 자, N수생분들 화끈하게 하세요. 그래야 내년도에 화끈한 결과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무 생각만 하지 맙시다. 과하게, 과하게 생각만 하고 잊지 말고 이제 행동을 합시다. 움직입시다. 여러분한테만 하지 않을게요. 이 퀘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꼰대 같은 선덕이도 그렇지? 내일부터 아이고, 내일부터야. 당장 오늘 촬영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라도 뭐라도 한번 시작해 볼 참입니다. 그렇죠? 자, 계획은 움직이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약간 예전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결벽증이 있다 라는 평가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벽증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전까지 뭘 하질 않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일종의 차질이 생겨. 그렇지? 뭔가 지지부진해. 그래서 이것도 약간 바꿔봤거든. 어떻게 했냐면 일을 시작을 일단 시켜. 시작을 일단 시키고 예를 들면 책 쓰는 일이라고 해봐. 그러면 아, 몰라. 뭐 어떻게 책을 써야 될지 컨셉이 뭐일지 몰라. 근데 일단 그냥 모니터 켜가지고 뭐라도 쓰기 시작해. 그러면 한 5페이지 정도 쓰잖아. 그럼 그때부터 가닥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세운 계획이 훨씬 끝점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초기 계획은 약간 윤곽을 잡을 정도로만 세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정보는 그 일을 한 10%에서 15% 정도 진척을 시킨 다음에 그때 올 스탑하고 아, 해보니까 약간 이런 성격이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 해봐야겠다. 라고 그때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만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니다. 저도 어디선가 책에서 주워드린 말인데요. 일단 지도 없어도 되니까 그냥 해봅시다. 지금 고2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고2 공부한 지 한 10년 됐잖아. 그리고 지금 엔소 생각하시는 분들 뭐, 올해 10달 동안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지도 필요 없어. 그냥 뭐, 책장에 뭐 있는 그 문제집 하나 아니면 연습장 하나 일단 가지고 카페 가서 좋아하는 음료 하나 시켜가지고 해봐. 하다 보면 아,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움직여 봅시다. 움직여 봅시다. 그리고 또, 또 하나 이게 한 번에 다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게 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성격 잘 못 버텨. 그래서 한 번에 딱 끝내야 직성이 풀리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강좌 제목이 오죽하면 이너프겠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그리겠다. 이 그림을. 한 번에 다 끝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든 유럽 여행 해보시면 나중에 대학 가서 아시겠지만 무슨 성당 하나 짓고 뭐, 벽화 하나 그리고 하는데 몇십 년, 몇백 년 그리고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그런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의 성당도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큰 좋은 거를 만들어 가실 때에는 한 번에 다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건 얕은 느낌이야. 기왕이면 아주 크고 멋있는 걸 네가 지금 네 인생에 선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한 번에 다 그려버려겠다. 하지 마시고 시동을 해. 시동을 켜, 일단. 그렇지? 해 나가면서 해, 이렇게 가. 그렇지?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주변도 봐.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저런 게 필요하구나. 아, 근데 이걸 지금 그리기에는 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나중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서 전체적인 픽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려나가시면 되는데 이 픽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려나가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N회독을 하시면 된다. 뭐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죠? 반복을 할 약속을 하셨으면 조금 처음에 조금 처음에 가볍게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왜? 반복을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처음에 가볍게 되었던 것이 나중에 두꺼워지고 도톰해지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끝나거든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얼음 땡을 해주는 땡 해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 퀘스트를 찍었는데요. 저한테도 땡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땡 해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 얼음 놀이 그만하고요. 움직여 봅시다.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잘못되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잘못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N수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N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담하시죠? 그렇죠? 놀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N수했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N수를 끝내고 그 시절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머뭇머뭇 그러고 있지 마세요. 그냥 움직여 보시고 아니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 했어. 망했어.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렇지? 이거 이제 어머님 아버님 들으시면 극대노하실 것 같은데 그 의도가 아니야. 한 번 더 하라는 게 1년을 더 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3월 달에 시행착오 했으면 4월 달에 조금 더 발전하고 4월 달에 시행착오 했으면 5월 달에 또 발전하고 포장하고 수습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니 그냥 조금 과감하게 가자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많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고요. 멋있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 감사합니다.